한국국토정보공사 가정에서 실내 대필용을 내리세요. 외부로 세는 정보를 차단해야 합니다. 연주야, 우리 식구들에게 멀리 캐나. 오빠 안 된다! 사고 사실을 숨기다니요. 원전 사고입니다. 원전 사고! 이럴수는 안 돼. 바탕 나가야 됩니다.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없게 돼 있노! 국민 여러분. 저희 정부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다소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다 죽을 거예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